그 사람의 탤런트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보다 훨씬 더 발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도 보아 선배님 이제 우실 때 저도 살짝 약간 눈물이 좀 핑 돌긴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. 그분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. 그냥 자신의 색깔을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너무 떠셨어. 사실 근데 이 무대가 안 떨 수가 없어요. 백이신 세 분이 포스가 보통 포스가 아니기 때문에.